이어서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아주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만여 명의 팬들이 K-POP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도쿄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도쿄돔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보시죠. 와우 들어가요. 와 여기에요. 하인드 스타들이 도쿄에 갔습니다. 일본의 심장, 도쿄. 그곳에 K-POP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K-POP 스타들의 도쿄돔 콘서트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사랑받는 K-POP.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K-POP의 열풍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K-POP 스타들의 도쿄돔 콘서트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사랑받는 K-POP.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K-POP의 열풍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We are one! 동방신기 파이팅! 사랑해요! 파이팅! 만나세요 파이팅! 수용 인원이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일본의 대표 공연장 도쿄동. 과연 이곳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걱정은 잠시. 입장이 시작되자마자 금세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K-POP의 선두주자 동방신기의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국효동 콘서트. 시작부터 열정적인 무대에 팬들도 환호를 응답했습니다. 역대 해외 뮤지션 앨범 판매량 1위를 달성하셨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답해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해요. 왜냐면 요새 정말 멋진 친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노력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날 공연엔 신인가수 엑소 도 함께했는데요. 차세대 K-POP 스타를 꿈꾸는 엑소. 신나는 무대로 일본 팬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소녀시대가 다음 공연을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돌아가나봐요. 신나는 무릎 중앙 무대에서 관객들 가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갑니다. 9명의 여신 소녀시대. 드디어 팬들을 만나러 갑니다. 손으로 헤드라이트를 넣어주네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못 따라오는걸요. 소녀시대를 가까이에서 본 일본 팬들. 아름다운 미모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정규앨범 발매 전부터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소녀시대. 특히 오빠들의 함성이 대단했습니다. 저희 지금 오프닝인데 저희의 함성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지에요. 민호야. 이날 사인이의 민호씨는 개인 스케줄로 불참했는데요. 비록 한 명이 부족한 무대였지만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대만하고 LA로 후배분들과 선배분들과 다녀왔는데요. 두 곳 중에는 LA가 저희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K-POP을 전파한 가수들. 월드투어 시작 후 무려 세계 55만 명의 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빠들은 어딜 떠도 인기가 대단하네요. 정신에서 다시 따라갈 수 있는 말이 어떤 걸까 생각했는데 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리액션에 차이가 있나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열정적인 한국 팬이고요. 다소 좋은 일본 팬, 차이점 맞으겠나요? 팬들 반응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K-POP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결같겠죠. 오늘도 공연이 끝나면 라면을 먹으러 갈 예정인데 저희가 예전에 오사카에서 공연을 끝내고 라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저희가 앉았던 자리가 슈즈 자리가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먹었던 세트가 슈즈 세트로 돼서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일단 다 같이 숙소에서 누워서 맞아요. 가벼운 음료와 함께 썼던 글씨였습니다. 5층가예요. 혹시 2층가예요. 가벼운 음료예요. 유독 일본에 오면 멤버들끼리 잘 뭉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가벼운 음료는 알코올이 소리하는 콜루입니다. 네. 생각 크게 다르신죠. 맛은 과일 맛이더라고요. K-POP을 사랑하는 일본 팬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POP 스타들의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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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